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투자 포인트는 말할 필요가 없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강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강남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남의 집값들은 다른 지역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은 이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유례없는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이 또 강남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많이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또 강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강남 지역이 가장 집값이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체들이 워낙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더 많은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강남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고 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서울 내에서도 강남에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 신축 투룸 기준으로 살펴보시더라도 3년 전 3억 초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다세대나 빌라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거의 2배 이상의 가격들이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실투자금을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소액으로도 충분히 전세를 안고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서초구 서초동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남이만큼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일자리들이 워낙 풍부해서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촌들이 원래 지역에 부촌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명품 학군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신혼부부, 자녀를 기르는 이렇게 다양한 또 가구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서초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가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 번 살펴보시자면요. 서초동은 지금 2호선과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교대역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노선을 살펴보시더라도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 아로쪽으로는 또 남부터미널이 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오른쪽에 신분당선까지 굉장히 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선 자체가 또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또 이제 개통이 되면으로써 더욱더 빠르게 접근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중간에 경부고속도로 라인도 지하사업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강남역의 거대 상권까지도 이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점심시간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대역이라든지 인근에 법원단지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넥타이 부대들, 그리고 젊은 층 유동인구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서초동 라인이 되겠는데요. 서초동 라인, 굉장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인접한 이런 작은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투룸 구조의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들도 오르고 있고요. 공급 자체가 워낙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신축의 수요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와 공급이 확연히 불일치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초동 같은 경우에 또 예술과 문화를 굉장히 잘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롯데칠성, 코롱 부지, 그리고 정보사부지에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섬으로써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초동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은 옛 정보사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고요. 개발 사업비도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약 2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곳은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요. 이런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일자리는 많아지지만 임차 수요는 늘어나서 주택의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IT라든지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들이 들어서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이 서초동의 정보사부지에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좀 살펴보시더라도요. 그래서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서초로의 굉장히 낮은 건물들을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건물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서초코오롬부지, 강남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인데요. 이곳에서도 거대한 업무 시설의 스카이라인을 이끄는 업무 시설이 들어섭니다. 약 250m 높이의 굉장히 높은 건물에 일자리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됨으로써 주변의 임차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인접한 잠실의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로 인해서 가격이 주변에 상승할 만한 청담동이라든지 잠실동이라든지 대치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명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지 지분이 그동안에는 18제곱미터였다면 이제는 6제곱미터로 크게 축소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투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서초동 라인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재동의 R&D 특구로 인해서 아래쪽 서초구 양재동의 일자리 수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4, 지금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이루어지는 7.6km 되는 지하공간을 지하공간은 모두 교통으로 분산을 시키고요. 지상공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을 구축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서초구가 강남구가 일원화됨으로써 더욱더 발전시키는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재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한번 가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6억 원 이하의 투룸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쯤 투룸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질지 한번 또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투룸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5,000에서 6,000만 원으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강남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제 전세 대출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준다라는 것들이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런 신축 주택들을 손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월세도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도 하죠. 이제 보증금 한 3,000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만 원에서부터 3억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